지금 싹 기도를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리도 안 감고 잠깐만요 아 나 근데 그거 걸린 것 같아 냉방병 코맹맹의 소리 나네 응급실 잘 다녀오셨나요 형님 응급실 잘 갔다 왔어요 아 반갑습니다 낮방송 몇시까지 하냐구요 낮방송은 솔직히 5시간 어제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아니야 4시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제 어 맞아 4시간 할라 그랬는데 지금 벌써 4시에요 어 좀 체력 빛 이 낮방이 어 내가 봤을 때 낮방이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예 낮방에다가 크게 이 저걸 안 할 거예요 그 뭐라 그러지 뭐 뭐라 그러지 뭐 낮방에다가 크게 저녁방송을 위해 체력을 좀 비추가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낮방에서 크게 에너지 소모 안 할 거예요 네 기운 많이 안 뺄 겁니다 음 일단은 준비는 먹방이랑요 음 겜방 할 거예요 네 먹방 먹방 플러스 겜방 요거 두개 갈 겁니다 낮방 뒤지게 어색하네 그러니까 낮에 키는게 이게 참 쉽지가 않은데 음 음 아 아 지금 이미 랄프한테 시켰어 맥도날드 갔다 오라고 마그로나르도 맥도날드 가서 빅맥 세트 플러스 맥너겟 10개 플러스 상하이 스파이시 버거 단품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야무지게 먹고 그 다음에 게임 방송 조금 조지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음 폭염에 다녀오란 아니 차타고 다녀오라고 하는건데 그게 내가 걸어갔다 오라 그랬나 아니 맥도날드가 청라에 없어요 에 배그 10맵 나왔어? 배그는 근데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사실 구시대 유물 아니야? 에이펙스한테 찌발렸잖아 에이펙스 아 에이펙스 음 음 음 보석 녹차버거가 나왔어? 아 진짜? 안 먹어줄게 바로 어 평생 안 먹을게 보석 녹차버거는 뭐야 보석 녹차버거거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사신구야 너 꺼지면 안되냐? 닉네임 사신구야 너 꺼져라 말 좀 되게 이상하게 한다 채팅창에서 보니까 아까부터 봤는데 내뱉는 채팅 자체가 그냥 부정을 뿌리고 다니네 너 보니까 아내 증오와 부정이 넘쳐 흐르는 새끼네 꺼져라 너 사신구야 채팅하는 스타일만 봐도 딱 보인다 야 이 새끼 존나 음침한 새끼네 음흉한 새끼 병신 새끼 야 한심하다 꺼져 닉네임 사신구라는 새끼가 아까부터 방금 채팅 치는 거 보니까 좀 병신 같아 얘가 아 채팅을 굉장히 음흉하게 친다 응 월요일날 고소할 거 여기 다 있어요 다 해놓고 고소 얘기하지마 근데 이거 뭔 좋은 얘기라고 지금 그거 계속 얘기하는 거야 토크온 유저야? 토크온 유저 아니면 이거 궁금해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봐봐 너가 얘기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뭔 고소 뭔 고소 이러잖아 안 되겠다 너 블랙 할게 병신 새끼야 블랙 할거야 저 싸가지 없는 새끼 눈치 없는 새끼 방송에서 토크온 그 사람 고소 안했음? 이 새끼 토크온 하는 새끼 블랙 한 명 더 떠있나? 없지? 악질 새끼들 내가 약속한 거는 다 지켜 약속이 조금 이제 미뤄지거나 그러더라도 약속은 꼭 지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만 물어봅시다 네 질문할 게 있으면 카페에다가 질문하세요 뭐 이런 거 채팅방에다가 매뉴얼을 박아놓으면은 사람이 되게 꼬여보일 것 같긴 하다 어차피 생방송일 때 와가지고 물어보면은 그거 대답해 주면 될 텐데 그거 얘기해 주기 싫거나 귀찮아서 모종의 어떤 이유로 카페에다가 질문하라고 그러면은 카페도 가입해야 되지 카페에다가 내가 따로 글 써야 되지 이러니까 사람이 되게 꼬여보일 것 같아 어... 자존심 존나 쎄고 약간 그런 사람처럼 미쳐질 것 같으니까 뭐 웬만한 거 물어보는 건 내가 다 대답해 줄게 근데 좀 눈치 있게 좀 질문의 타이밍을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사실 생각해봐 토크온에서 1시간 동안 패드립 먹고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고소한다고 얘기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월요일날 내가 인증한다고도 얘기했는데 이제 고소했는지 안 했는지 그 여부가 궁금해가지고 계속 물어보는 거지 어... 자기 생각에는 이제 사실 고소했냐고 물어보는 거 자체가 이제 고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궁금한 거야 내가 입고소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고소를 하는 사람인지 그게 궁금했던 거 같아 그러니까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닐까? 나는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기가 싫은 거지 오프닝이고 이제 낮방송이고 어제 이제 못했던 방송도 좀 채우고 팬들이랑 소통하고 싶은 거지 사실상 저런 어... 좀 어중이떠중이들 막 들어와가지고 겉도는 새끼들 막 들어와가지고 어? 사실 내 방송에 들어왔지만 저들은 이방인이야 저런 새끼들 들어와가지고 막 이런 질문 저런 질문 하면은 대답해주기 싫은 건 사실 사실이야 근데 또 내가 너무 꼬인 사람처럼 보이기 싫으니까 웬만한 질문에는 대답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지긋지긋하다 흐허헣 어... 무슨 말인지 알지 흐흫 어제 방종하고 저기 응급실 갔다 왔어요 응급실 가가지고 장염이라 그래갖고 지사제랑 약 몇 개 이렇게 받아갖고 약 먹고 하니까 좋아지던데요 바로 그러고 나서 랄프랑 새벽에 닭발이랑 닭똥집이랑 오돌뼈랑 시켜서 야무지게 먹었어요 둘이서 병원 갔다와갖고 또 자고 일어나서 지금 맥도날드 세트 빅맥 세트 그리고 맥너겟 10개 그리고 상하이 스파이스 버거 단품 그렇게 랄프한테 사오라고 시켰어요 신종 자살 방법인가 장염 끝났어요 장염 끝났어요 끝났어 네 절대 지지 않죠 제가 장염 따위가 뭔데 저를 이겨요 제가 이겨야지 맞죠? 장염 구라네 그러는데 아가리 비틀기 전에 조용히 하세요 이글즈님 보세요 저도 강박이라는 게 생겼어요 급하게 방종하는 일은 웬만하면 만들지 않아요 2월 14일부터 지금 7월 10일인데 5달 방송했잖아요 방송을 어쨌건 켰으면은 무조건 4시 이후로 방종했어요 어떤 일이 내일 뭐 스케줄 있거나 그러면은 좀 일찍 끈다 그러고 휴방은 했을지언정 방송키고 좀 뭔가 여러분들도 아 이게 방송을 한건가? 만건가? 그런 뭔가 애매한 기분이 들게끔 딱 그런 지점에서 방종하는 걸 제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4시에 방종할게요 그러면 5시에 방종했고 오늘 좀 일찍 갈게요 하다가 6시에 방종하고 항상 그랬어요 잠잤지 자고 일어났지 에어컨 틀고 이불을 놓쳐가지고 좀 냉방병 걸린거 같애 콧물 많이 나오네 아 우리들의 블루스바 우불 이제 완결 다 나고 나니까 보는거 재밌지 재밌지 우영우 변호사 그거 어제 내가 똘츠변호사라 그래가지고 저 사람들이 뭐라 했었는데 나 잘 몰라 그 뭐 이렇게 저 쇼츠? 어 쇼츠에서 봤었지 우영우를 직접 드라마 자체를 본건 아니고 쇼츠로 봤어 쇼츠로 아이고 세하야 음 고스트라이딩 중이야? 고스트라이딩 중입니다 형님 야 너는 더위를 많이 안타나보다 지금 날씨가 인마 32도인데 인천 32도인데 야 어떻게 30도 넘는 날씨에서 바이크를 탈 수가 있냐 전마가 좀 말라갖고 체격도 왜소해가지고 더위를 많이 안타나봐 근데 저런 애들이 대중교통이라든지 뭔가 우리 시민들 이 사회속에 녹아들면은 진짜 패 죽이고 싶은 놈들이야 왠줄 알아? 여름엔 당연히 에어컨을 틀어야 돼 근데 지하철 탔을 때 에어컨을 줄여달라 버스 안에서 에어컨 꺼달라 이런 새끼들 있단 말이야 트는게 맞지 않아? 틀고 온도를 최대한 낮춰가지고 냉방 냉방으로 가야되는거 아니야? 냉방 버스 어? 냉방 지하철 흠 근데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괜찮은거 같아 냉방 칸 그래가지고 지하철 칸들이 다 있는데 어 여기서부터 여기 구간은 뭐 좀 진짜 진짜 추운 칸 어 막 17도 이런 칸 그리고 여기는 어 좀 한 24도 정도 되는 어 중간 칸 온도별로 나누는거지 에어컨 그 저기 지하철 칸을 어 완전 강냉방 칸 냉방 칸 그리고 조금 따뜻한 칸 그러면은 자기계 그거에 맞게끔 타지 않아? 흠 타지 않을까? 응? 아 이미 그게 지금 있어? 그러면은 에어컨 온도 줄여다 에어컨 온도 올려달라는 새끼들은 뭐하는 새끼들이야?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기적인 새끼들이네 아줌마들이 춥다고 맨날 에어컨 꺼다 버스랑 에어컨 꺼달라 그런다고 진짜 싫다 어 근데 나도 버스랑 지하철 타본지 개월이 됐네 버스 탄지 지하철 타본지가 10년 된 것 같아 10년 10년 넘었다 2011년에 마지막으로 탔다 지하철을 응 아니 부자라서 그런게 월클이라서 그런게 절대 아니고 지하철을 탈 일이 없어 집에서 막 한달동안 안나가고 그런 삶을 살았던 적도 굉장히 많았고 집 밖으로 나간다고 쳐도 여자 만난다 그래가지고 동네에 있는 영화관 가거나 뭐 그런정도 동네에서 그냥 데이트 짧게 짧게 다니는거 택시타고 그정도 밖에 나간다고 해봤자 아니면 나갈일 없었지 옛날에는 바이크도 안타고 그러던 시절에는 그래서 맨날 막 푸뇨눈어놓고 그랬어 와 나 진짜 히키코몰인가봐 여러분들 왜요 왜요 저 두달동안 지금 외출 안했어요 뭐 이랬었어 그런 말 많이 늘어났었어 유튜브 방송할 적도 그때는 집에서 컴퓨터 하는게 최고였거든 그게 재밌었어 땀 안흘렸어 그치 평생을 자가격리하고 살았는데 맞아 나 10년동안 자가격리했지 어떻게 보면은 밖에 진짜 안 나갔지 맞아 진짜 밖에 안 나갔어 그러고 여자를 만나고 다녔다는게 놀라울 따름이네 라고 하는데 할건 해야지 할건 하고 살아야지 아 뭘 뺄거 아이 그게 아니지 그 좀 성적으로 좀 엮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 그렇게 막 성욕이 막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서 어 진짜로 할 건 해야지라는 말이 되게 음흉하게 들렸나 어 성욕이 미친 사람이 아니야 그래 저급하게 뭔 소리하게 나이가 들면 성욕이 준다고 아이 그게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좀 나지인데 그딴 그딴 소리 좀 하지마요 맥도날드 진짜 싸긴 싸다 롯데리아 진짜 개 악질이다 맥도날드 지금 랄프가 자기 것도 자기 거 세트도 시키고 내가 지금 시킨 게 빅맥 세트 빅맥 오리지널 세트 그냥 어 빅맥 세트 플러스 그리고 맥너겟 10개 플러스 상하이 스파이스 버거 단품 하나 그리고 랄프가 먹고 싶은 세트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샀는데 23,700원 나왔어 23,700원 나왔다라는 거는 롯데리아에서 이렇게 시키잖아 34,700원 나올걸 구라가 아니라 어 랄프도 분명히 자기 세트 하나 플러스 단품 하나 시켰을 거야 랄프도 햄버거는 엄청 좋아해 얘가 햄버거를 좋아해갖고 네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사람 맞습니다 노브랜드에서 이렇게 시키면 2만원 나온 구라 안치고 근데 노브랜드는 버거 빼고 다 맛없어 노브랜드는 그걸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하면은 그 가격이 안 나오려나 노브랜드 프렌치후라이 존나 퍽퍽하고 맛없고 노브랜드 그 음료수도 아 나 먹고 왜 이래 노브랜드 음료수도 별로야 노브랜드 음료수도 너무 별로야 쟤 왜 저래? 그게 없나봐 제일 중요한 게 없나보다 쟤한테는 개념 개념 개념이 없나보다 개념이 안 떠올랐어 815 콜라가 오히려 더 많아 아쌀이 진짜 맥콜 줬으면 좋겠어 노브랜드 버거 그 콜라는 그렇지 않아? 노브랜드 콜라는 진짜 아쌀이 맥콜 줬으면 좋겠어 존나 맛없다니까 아니 노브랜드 버거 진짜 인기 많거든 사람들이 막 줄서서 사가 너무 싼데 맛있으니까 먹을만하거든 솔직히 버거 단품만 시키는 게 오히려 이득일 정도로 다른 거 아예 입도 못되겠어 너무 맛없어 음료가 그 정도가 아니라고? 아니 난 그 정도라고 생각해 구라가 아니라 정말 차라리 맥콜 줬으면 좋겠고 맥콜이 훨씬 맛있어 그거 이상하다니까 콜라가 콜라가 콜라 같지가 않아 내가 먹어봐서 알아 차라리 진짜 생수 먹을 정도 납방 오늘 몇 시간 하냐고 몰라 방송 킨지 몇 시간 얼마나 됐지 내가 55분에 켰을걸? 3시 55분? 그러니까 3시 55분이니까 모르겠어 한 7시쯤에 방종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7시 좀 전에 방종하던가 그래야 나도 좀 더 쉬었다가 이제 저녁방송에 방송해야지 오늘 좀 체력을 비축해야 돼 왜냐면은 어제 내가 방송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메꾸는 방송이라서 약속을 했잖아 낮방이 막 크게 저기 재미가 없을 수가 있다 나도 나의 나름대로 강박이 생긴거지 7시간 방송 주 2회 휴방 요거를 이제 계속 지키려고 하다보니까 나도 내 나름대로의 강박이랑 그게 매뉴얼이 좀 생긴거 같아 그래서 어제처럼 약간 이게 방송을 한건지 안한건지 잘 모르겠는 그런 지점에서 방종하는걸 난 되게 싫어한단 말이야 어 근데 어제는 진짜 못 견디겠더라고 계속 똥마렵지 배아프지 식은땀나지 어우 너무 힘들었어 어제는 아이고 청천의 병 어 고맙다 원효소 근데 낮에 이렇게 더울때 죽어라 바이크 타야겠다고 그럼 가볍게 모시하는게 어때 지러 왜유 이 낮에 30도 넘는 이 더위에 어떻게든지 바이크를 타겠다고 기어 나가가지고 바이크 타는 너네가 진짜 바창들이다 그냥 밖에서 걸어다니는건 나도 걸어다닐 수 있겠어 이렇게 몸에 열이 많고 땀이 많은 나도 밖에서 그냥 걸어다니기라면 걸어다니기겠는데 바이크는 차만 못하겠어 왜냐면 여러분들 이게 날씨가 그냥 위에서만 햇빛이 쪄가지고 이제 그것땜에 이제 우리가 걸어다닐 때 겪는 그런 여름철에 겪는 그런 뚜벅이들의 더위랑 바이커들의 더위랑은 결이 달라 진짜로 왠줄 알아요 아스팔트 위에 서본적 없죠 존나 더울 때 아 횡단보도 건너다가 잠깐 서갖고 10초만 서있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늘이 1도 없는 곳에 그늘이 1도 없는 지점에 아스팔트 위에 횡단보도 건너다가 중간 지점에서 10초만 서있어 보면 알거에요 근데 그거 플러스 바이크 엔진에서 올라오는 그 열 그리고 도로가 좀 좁아가지고 차 간격이 굉장히 촘촘한 곳은 진짜 진짜 지옥이에요 지옥 진짜 지옥이에요 예 뒤진다니까 찜질방 그 이상이야 찜질방에 무슨 뭐 무슨 방 무슨 방 있잖아 막 막 그 적혀 있잖아 빨간색으로 빨간색으로 검은색 저기에다가 바탕에다 검은색으로 이제 60도 뭐 어 40 뭐 57도 56도 이렇게 적혀있잖아 어 불가마 같은데 황토방 이런데 근데 표현하자면 황토방이 맞는 거 같긴 해요 맞아 황토방이 맞다 황토방 어 황토방 들어가본 적 있죠 예 불가마 떼는데 예 약간 명현만 아저씨 입는 그 옷 입고 위아래로 입고 양머리에 양머리하고 예 그 황토방 들어가본 적 있죠 고개 푹 고개 숙여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들어가자마자 아우 아 아 이러면 들어가잖아요 와 하면서 얼굴 막 예 그 느낌 그 느낌이랑 동일해요 진짜로 불가마라니까 불가마 맞아 맞아 이 30도 넘는 더위에 바이크를 탄다 뒤지는 거죠 저는 못타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새벽부터 아침까지 타면 타겠다 전 28도 이상은 안 나가요 제가 정해놓은 온도 28도 근데 새벽 3시 4시쯤 되면은 24도 23도까지도 떨어지기도 하더라고 되게 시원한거지 그 정도면 빨리 여름에 가길 기다리고 있어요 오후 4시 이후에 타세요 타려면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예 왜냐면 10시 저녁 10시에도 29도 28도 저녁 10시에 거기다가 아스팔트가 하루 종일 뜨거워져 있다가 그게 또 이제 저녁되고 나서 해지고 나서 그게 식으려면은 몇 시간 있어야 돼요 아스팔트 되게 두꺼워요 여러분들 예 지혈이 식으려면은 시간이 꽤 중요해요 그래서 새벽에 타야돼요 흠흠흠흠 흠 오늘은 방종하고 좀 새벽에 좀 타볼까 해요 어 오늘 저녁 오늘 저녁 방송하고 아스팔트에 물 뿌려야지 표층 기층 해가지고 15cm라고 맞아 아스팔트 되게 뜨거워요 언제 타려고 언제 타려고 내일 타려고 내일 내일 그러니까 12시 지나갖고 그러니까 이따 방송 캔다 치면 새벽에 한 뭐 4시쯤 그때쯤 종료하고 그때 이제 바이크 방송으로 갈아타든지 해야지 4시쯤 5 3 5 5 5 5 5 아니 근데 랄프 왜이렇게 늦어? 어 엔드원도야 고맙다 100개 어 고마워 고마워 아 파워라프트님 감사합니다 구독권 항상 많이 쟁여놨다가 100개 이상 쏘면 구독권 뿌리는거 너무 감사합니다 낮방송 처음 보는데 뭔가 어색하다고 난 별로 집에 항상 안마커튼 쳐져있고 블라인드 쳐놓고 그러니까 이게 낮인지 저녁인지 새벽인지 모르겠다 마이리 고맙다 구독하면 뭐가 좋노 나한테 좋지 구독자수 많이 돼있고 그러면 나도 흐뭇해서 방송 열심히 하는거고 서로 좋은거야 어제 방송 끝까지 못봐서 그러는데 배아픈것 때문에 일찍 방송하셨나요? 네 맞아요 방재해 자신감보고 들어왔는데 방재해가 뭐가 자신감보고 들어왔다는거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어제 못한 방송 메꾸러 왔습니다 메꾸러 왔죠 형 다른 BJ방송 챙겨보냐고 아니 안봐 그러니까 남의 방송을 안본다라고 얘기하면은 이게 되게 보는 사람의 시선에 따라 달라보이는거 같아 남의 방송을 안봐라고 얘기하면은 난 내 방송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봐 다른 사람들 존중하지 않아 약간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고 또 다른 의미로 보면은 남의 방송 안봐 너무 뒤처지는거같이 약간 좀 고립되고 너무 굉장히 좀 배제되있고 약간 그 뭐라고 해야되지? 어 약간 도태된거같은 그런 느낌으로 비춰질 수가 있고 남의 방송 안봐라고 얘기했을때 굉장히 좀 그 건방져 보일 수가 있고 어 그리고 좀 어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남의 방송 안본다고 얘기하는게 괜히 좀 남을 존중 안하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어 눈치 보여 근데 구라가 아니라 진짜 안봐 어 어 임방겔은요 형님 인방겔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보겠냐 내가 야 그리고 낮 방송이 보니까 굉장히 좀 분위기가 다르다 어 사람들이 낮에 이렇게 깨어있으니까 뭔가 그래도 좀 밝은 분위기인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임방겔이라는 그 단어를 들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더러워질라 그러는데 너 나가라 어 강퇴했어 그래 그걸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음흉한 놈인 것 같고 알아도 얘기 안하는 게 매너지 BJ한테 임방겔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노매나 아닙니까 아니 신경을 안쓰는데 그냥 그 단어 자체를 들었을 때 약간 좀 PTSD 같은 게 있는 그런 느낌 어 무슨 말인지 알지 어 워딩에서 오는 거부감 어우 굉장히 좋은 표현인 것 같다 워딩에서 오는 거부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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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머리 이쁘게 너무 잘 길렀는데 너무 아깝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내가 이 삭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무조건 해야 되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진짜 내 머리 스타일에 딱 내 얼굴형에 딱 맞는 머리 스타일을 찾았다고 보거든 나는 인생 머리 스타일이야 어 이렇게 묶는 거 뒤에 살짝 꼬랑지 살짝 묶는 거 좀 더 좀 더 길어가지고 이렇게 더 하고 싶은데 어 으흠흠 응 왔나 제 앞에 차가 열대가 있었습니다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에 네 제 뒤로 차가 열대가 있었습니다 미쳤다 네 고마워 세 곱창 세 곱창 브라우 어 우유 계란 계란 계란